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역시 맞습니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얘들아 할렐루야 뜻이 뭐야 물어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가 됩니다. 자꾸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렇게 하니까 인사인 줄 아는 거죠. 할렐루야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뜻은 뭘까요?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하답합니다 이런 뜻이죠. 떠디가서 물었더니 중학교 1학년 친구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뜻이 뭐야? 손을 다 들고 대답하기를 올소이다 이러더라고요. 다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무 기니까 할렐루야 하는 것이고요. 아멘은 네 저도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고백이 되는 거죠.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막소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권오희 목사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네 오이라고 부릅니다. 오이 목사님 이렇게 불러요. 제가 전화번호도 2025에 오이 오이입니다. 외우기 쉽지요. 제가 중등부 사역을 좀 오래 했는데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포항에 있는 교회에서 중학생만 한 250명 되는 교회에 5년 동안 사역했습니다. 중등부 사역 5년 동안 했더니 250명 아이들과 5년 동안 했더니 아 더 이상 하면 제명에 못 죽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고등부 하고 싶습니다. 기도해서 부산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데 중등부 친구들이 저에게는 했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전우사 시절에 전우사님 왜 이러니까 전우사님은 전우사님 같지 않아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같냐고 물어보니까 아이들이 제가 목사가 될 사람인데 이 250명 중등부 아이들이 우리 전우사님의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가장 어울리는 직업 1위가 뭐였냐? 첫 번째 휴대폰 판매원 오빠였어요. 너무 공감하시는데 두 번째는 사기꾼이라고 했고 세 번째는 나이트피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르신들이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이들이 제가 딱 봤을 때 별명을 지어줬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컴플렉스가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이럴 때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 학생 여러분 4차 산업 시대에 제일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냐면 바로 공감 능력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걸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목사님 봤을 때 컴플렉스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너무 없어 보이죠? 주님 안에서 봤을 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눈썹이 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눈썹이 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 눈썹 진한 친구들 너무 부럽고 눈썹 진한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웠는데 물론 그린 분들 있겠지만요. 제가 눈썹이 반밖에 없는데 중학교 아이들 요즘에 아까 중학생들 성교지라 말씀하시던데 우리 청소년 사회가 어깨에서는 우리 중학생들을 뭐라고 부르냐 전문용어로 바벨론 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위에 앉아있는 모습이 거의 포로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놀란 게 아까 중학생 얼굴들을 봤고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너무 사랑스러운데 중학교 아이들도 표정이 좋은 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3대가 함께하는 예배라길래 좀 당황했어요. 저희 집이에요. 3대가 함께하고 있거든요. 집에서도 3대가 함께하면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3대가 모여있는데 이 아름다운 조화론을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중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외계인 같은 아이들이 전사님 별명을 지었어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애들이 제 눈썹 갖고 놀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전사님 눈썹 없는 그림 알죠? 어 알지? 뭔가요 그림? 네 모나리자인데 제가 모나리자라고 했으면 기분 덜 나빴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별명을 지었는데 모나리자가 아니고요. 별명이 뭐냐면 모자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비행기 타고 왔는데 오늘 짧은 시간 말씀 나눌 건데 여러분 우리의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주 어린아이들부터 3대째 모여있지만 짧은 시간 말씀 나누지만 누구와 상관없이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잠시 초등학생한테 했다가 잠시 중학생한테 했다가 잠시 할아버지 할머니께 했다가 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3대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3대가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요. 많은 다음 세대 아이들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강점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의 강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살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옆에 있는 사람 얼굴하고 제 얼굴 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예쁘고 잘생겼으면 예쁘고 잘생각해 주세요. 시작! 네,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TV에 나오는 누가 있을까요? 박서준 좋아하시나요? 자매님들? 아, 그렇죠. 너무 은혜 받으시는 표정이시네요. 아, 저는 아까 오랑오탈 소리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이미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 그렇죠? 여러분 TV에 나오는 박서준이나 우리 어르신들은 원빈이나 여러분 예지 좀 더 올라가면 장동건이나 조금 더 올라가면 채백호 씨나 여러분 보면요. 그분들 얼굴을 딱 보다가 가끔 우리가 박서준 얼굴을 보다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교회에 있는 중등부 남자아이들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가끔 안 공평한 것 같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빈 얼굴을 만들 때는 이탈리아 수제품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눈썹 만드시고 코를 만드시고 정성을 많이 기울인 것 같은데 가끔 내 남동생 얼굴을 봤을 때는 하나님이 떨어뜨린 것 같아요, 그렇죠? 당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 찍으려는데 어떻게 할까? 성녀님께 물어본 성녀님께서 일단 대충 만들어서 경상중앙교회에 몇 개 보내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외모가 달라요, 그렇죠? 외모가 다르고 모습이 다릅니다. 가끔 우리 교회에 여자아이들이 찾아와요. 중등부아이 찾아와서 전사님, 목사님, 왜 이럴까? 목사님, 저는 있잖아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목사님, 저는 있잖아요. 도대체 풀만 먹어도 살이 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풀만 먹어도 살이 쪄고 있잖아요. 아이들 표현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TV에 나오는 아이리는요. TV에 나오는 소녀시대 누구는요. TV에 나오는 제니, 제니 알지? 제니는요. 애들 표현이, 여학생 표현이 그래요. 몸매가 막 장난이 아닌데 도대체 나는 누가 장난을 쳤죠? 이렇게 말해요, 애들이. 부모님이 장난을 치셨나? 지난 수련회 가서 기도 엄청 했잖아.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 엄청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달라고 기도 엄청 했는데 복을 다 어디 주셨어요? 먹는 족족 허벅지 주셨어요, 맞죠? 우리 남자분들은 베들레헴에 주셨잖아요, 베들레헴. 저도 사실 원래 배에 얘들아 있잖아요. 오해하지마. 목사님 배가 원래 안 이랬고 나도 원래 초콜릿 볶음이 있었어. 대충 공감해. 다시 물어볼게. 목사님이 초콜릿 볶음이 있었어. 있었는데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다 녹았어. 친구들이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풀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는 친구 많잖아, 여름 되면. 다이어트 했다고 하면 다이어트 끝난 다음에 그 친구들하고 패밀리 레스토랑을 가봤거든. 놀라운 게 뭐냐.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그 아이들이 풀만 먹어, 진짜. 풀만 먹는데 풀을 7조치를 먹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풀을 7조치를 먹으면 쪄요. 그래서 소도 풀만 먹고 1톤이야, 맞지? 안 먹어야 되거든, 얘들아.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맞지? 얘들아, 풀을 좀 적게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아이들이 말할 때 우리가 외모가 달라요, 그렇죠? 어떤 친구는요, 공부하며 똑같이 놀았어, 맞지? 우리 똑같이 게임했고, 똑같이 축구했고, 똑같이 놀았는데 시험을 쳤어. 내 친구는 수학 100점. 내 점수는? 그래요. 당황스럽지? 하나님이 그 친구 뇌를 만들 때는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내 뇌는 어떻게 만들었나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보니까 이게 달라. 물론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지만, 최선을 다해 공부해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은 걸 느낄 때가 있지요, 그렇죠? 있어요. 때로는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는 성격이 밝아서 교회에서 율동도 하고 아까 오라못한 소리도 내고 교회에 와서 열정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지만 나는 너무 좀 소심한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A형이에요. A형 중에서 스몰 A형이에요. 그 중에서 스몰, 트리플 스몰 A형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교회에서 율동도 해보고 싶고 손 들고 찬양도 해보고 싶고 열심히 해보고 싶지만 때로는 내 성격은 너무 소심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요, 또 나는 너무 어떤 사람은 내 성격은 너무 있죠, 좀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나도 이렇게 수업 공부하려고 딱 앉으면 앉는 순간 동공의 지진이 오고, 맞지요? 공부를 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뭔가 정신분열이 오면서 호흡 곤란이 오면서 아, 더 이상 공부를 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마음에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목사님이 얘들아 있잖아. 목사님, 아내가 상담을 전공했거든? 가끔 아내가 상담 책을 보고 있다가 ADHD한 책이 나오더라고 그 내용을 내가 체크를 내봤어. 놀라운 게 목사님이 80%가 ADHD인 거야. 아내 물었어. 여보, 난 내가 ADHD인 것 같아. 위로를 받고 싶었어요. 아내가 뭐라고 했냐? 말하기를 맞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아낸가 싶지라고요? 너무 당황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내 성격이 너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외모도 마음에 안 들 때가 달라요? 또리가요, 보면 성격도 달라요. 때로는 살아가는 배경도 달라요. 좋은 차를 타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요, 살아가는 집안 환경이요. 어떤 집안은 너무 화목한 가정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끔 얘들아,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엄마, 아빠가 집에 싸울 때가 있잖아, 그렇지? 대답하지 마. 엄마, 아빠가 뒤에서 보고 있으니까 가끔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 엄마 모습이 집하고 교회랑 많이 달라서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 맞잖아. 불명이 차에서는 개신아야 이러면서 왔는데 집에 오니까 안녕하세요, 집사님. 집사님 잘 지내셨지요? 아이고, 딸이 좋은 대학 갔다던데 이러고 갑자기 집에 가면 너희 학원을 다니는 데 그 꼴이고 이러면서 이런 모습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해해야 돼요. 엄마도 인간이야, 맞지? 아빠도 인간인 거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빨리 깨달아야 돼. 3대가 모였으니까 빨리 깨달아. 주님 안에서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자, 딱 마음을 갖고 엄마, 아빠들도 너무 당황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과 삶의 모습이 달라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환경을 바꾸는 게 당장 그것을 바꿔나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 얼굴을 박서준 얼굴처럼 만들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엄마,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맞지요? 내 몸매를 막 제니처럼 만들려고 하면 다리를 이렇게 새로, 다리를 이렇게 두 개를 붙이든지 본 어게인 새로 태어나야 돼요. 외모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시험치고 딱 가면, 집에 가면 시험 딱 치고 왔는데 엄마, 엄마, 나 시험치고 왔어. 이러면 엄마가 아이고, 우리 딸 수고했어. 어서 빨리 들어가서 씻고자. 이러면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맞지요? 가끔 엄마, 나 시험치고 왔어.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말하기를 아이고, 네가 시험 쳐봤자 몇 점이나 나왔겠노? 어서 빨리 씻고 들어가서 공부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 중학교 친구도 우리끼리니까 우리끼리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어? 아, 이제 우리 집에도 새 엄마가 올 때가 됐다. 이런 마음 들잖아, 맞지? 우리가 그동안 너무 안 맞았다. 지난 십몇 년 동안 성격도 너무 달랐는데 안 맞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쉽지 않습니다. 엄마가 바뀌는 건 쉽지 않지요? 때로는요, 내가 내 친구처럼 공부를 잘하고 싶다. 나도 열정을 다해서 공부하면 내 친구처럼 지금 외우면 잘 외워지면 좋겠는데 하나를 외웠는데 두 개를 까먹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내가 뭔가 또 똑똑해지고 싶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바꾸고 싶고 내 인생을 좀 더 멋있게 만들어가고 싶지만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저는요,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불어오세요, 안 불어오세요? 네, 그렇죠.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러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제주도에서 왔는데 바캉스 하는 곳에서 왔는데 갑자기 바캉스 교회에 왔어요. 제주에서 왔는데 오늘 막 설교 듣고 나서 중학생 친구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제주도 살래. 더워 죽겠어. 데프리카 싫어. 이렇게 하면요, 한 대 맞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중학교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도 있고 어른들 계신데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게 쉽지 않다면 제가 봤을 때 지혜로운 크리찬이랑 지혜로운 주의라피 학생이랑 조금조금 똑똑한 크리찬이라면 제가 봤을 때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보다요,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해석해내고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다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저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많은 10대들이, 많은 청년들이, 아니 어른들이 집사님, 건사님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공부하는 이유가 자기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내 환경을 잘 바꿔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고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이지만 환경은 때로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 맞잖아. 우리가 시험기간 되면, 고3 되면 갑자기 신앙이 좋아지지. 좋아지잖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 6학년쯤 되면 시험치잖아, 맞지? 갑자기 하나님 말씀해 줬으면 좋겠잖아. 하나님, 시험 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국어 1번에 몇 번입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내가 너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오늘 너에게 답을 택배로 붙였다.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택배로 주십니까? 안 주시죠.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따라 1번에 3번이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금식하는 심정입니다. 주님 수학 주관식입니다. 이루트삼.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우리가 기도하고 찍었는데 점수가 더 안 나와요. 맞죠? 2번을 찍으면 3번이 나오고, 3번을 찍으면 1번이 나오고. 너무 당황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요,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어른들이 보니까요, 환경 바꾸기 위해서 살아가다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 만나면 주눅 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오늘 우리가 저녁에 모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뭡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진짜 신앙은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내 삶에 예수 믿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지요. 예수 믿고 미안하고 죄송하지만 시험이 안 될 때가 있지요. 취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지만 결혼이 터져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내가 사놓은 땅값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신앙을 물려줍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할 힘을 우리 자녀들이 가질 수 있다면. 아멘, 우리의 손자들이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와도 코로나19나 코로나19 할아버지나 할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코로나19 할아버지나 더한 일이 와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앙에서 뭐라고 하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다음 세대들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관점, 세상에 바라보는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하는 관점을 이 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벗어버리고 이 밤에 하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이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시각이라 하기도 하고요. 조금 어려운 말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과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각자마다의 우리 초등학생이 좀 쉽게 설명하면요. 각자마다 그것을 바로 삶의 교육학적으로 삶의 맥락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안경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은 교회를 다르지만 다 다른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파라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이나요? 네, 어떻게 보이나요? 그렇죠, 파랗게 보여요. 아, 똑똑합니다, 여러분. 빨간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이나요? 아, 그렇지요. 아, 똑똑합니다.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검은색 안경을 쓰면 세상은 어떻게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속았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경을 썼냐가 우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수련회 가보면 아이들 이런 친구 있습니다. 찬양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왜 하니 싶을 때가 있죠, 그렇죠? 얘는 절에 보내야 되겠다, 잠시.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아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지금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은 단순히 지금 짜증 나는 게 아니에요. 지나갔던 그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통해서 그 삶의 반응이 나오는 거죠. 세계관을 통해서 가치가 나오고 가치를 통해서 행동양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는 게 뭡니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느낌과 영적인 추억이 뭡니까? 아이들의 삶에 지금 당장 나오는 삶의 모습이 아니겠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이 땅에 좌절이 오고 고통이 오고 아픔이 오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너희들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너희를 아끼고 함께하고 너희들의 눈물로 기도하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의 삶에 동의하신다. 이것을 아이들의 세계관에 아이들의 삶의 관점에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죠. 이 밤에 하나님의 관점이 아이들부터 어른 세대까지 여러분 가정에 다시 한번 나타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세상의 관점을 끊임없이 이 땅에서 받으며 살아가죠.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사람을 탁월하다고 어떤 사람을 보고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나요? 무엇인가 탁월해야 되죠, 그렇죠? 뭔가 엄청 잘해야 돼요. 공부를 그냥 잘하면 안 되고 엄청 잘해야 됩니다. 1등급 해야 됩니다. 스카이데이 정도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말하기를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겁나 잘생겨야 됩니다. 우리 초등학생들은 누굴 잘생겨야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카보처럼 이렇게 카보 터닝맥 카드 뽀로로 너무 밑에야? 아, 미안. 넘어갈게. 아무튼 목사님 아들 또 있는데 좀 미안하네요. 여러분 보세요. TV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 박서준이나 원빈이나 김수현이나 그런 사람은 잘생겨야 사람들이 뭐라고 당신은 잘생겨야 초강미남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노래를 엄청 잘해야 돼요. 누구처럼 잘해야 돼요, 노래를? 우리 이유처럼. 이유가 누구예요? 아이유입니다, 여러분. 아이유 노래 잘해요? 못해요. 우리 남학생들 아이유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런 얘기하면 남학생들 중에 이런 친구가 있고 괜히 막 전 안 좋아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제가 말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아이유는 너의 존재를 모른다. 이렇게 말해주는데 여러분, 아이유가 처음 나올 때 장난 아니었죠? 국민 여동생 아닙니까?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온 동네 오빠들이 부르심을 느끼고 나는 너의 오빠가 될 거야. 난리가 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유도 지금요, 엄청 나이를 먹었어요. 아이유를 국민 여동생이나 부르기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가씨가 됐거든요. 그럼 아이유도요,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유도 한 30년 지나면 이제 뮤직뱅크에 못 나와요. 어디 나와요? 가요일 무대 한복 입고 나와야 돼. 그렇죠? 안녕하세요, 아이유 선생님 오셨습니다. 히트곡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오빠 다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소녀시대 얘들아, 목사님 때 대학생 때는 소녀시대가 굉장히 유행했거든 그런데 봐봐, 지금 소녀시대를 소녀시대라 부르기 당황스러워, 맞지? 아가씨 시대, 맞지? 난 더 이상 소녀가 아니야, 맞지? 소녀시대도 한 30년 뒤에는 가요일 무대 나와야 돼요. 한복 입고 난 더 이상 쥐지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맞지? 쥐지지지지 늙어요. 그런데 여러분, 외모가 탁월하든지 노래를 잘하든지 춤을 잘 추든지 BTS 이런 사람처럼 춤을 겁나 잘 추든지 아니면 유재석처럼 진행을 잘하든지 강호동처럼 웃기긴 하든지 이수근처럼 뭔가 남들을 재밌게 하는 은사가 있든지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무엇인가 탁월한 게 있어야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네가 뭐 하나라도 잘해야지 이 땅에서 인정받는 거야 뭐 하나라도 잘해야지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영어 성경이에요 Masterpiece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었대요 믿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원어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포예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포예마가 뭐냐면 시이라는 말입니다 시 여러분 시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상을 포착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게 시예요 이해 되세요? 여러분 저는 사실 시적 감성이 없는 사람인데 들풀을 보고 우리는 들풀을 그냥 지나가요 저는 들풀을 봐도 아무 느낌이 없어요 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들풀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뭐죠? 아름답다 여러분 시도 좀 보시고 너무 기도하고 성경체만 보지 마시고 시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보아야 예쁘다 너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아닌 너무 평범한 그 들풀을 보고도 시는요 시는요 감성을 불어넣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어떤 문화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란 마치 도공이 정성을 다해서 빚어내는 도자기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시는 곧 작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경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로 못한 것이 시가 되고 시로 못한 것이 노래가 되고 노래로 못한 것이 무가 된다 춤이 된다 이런 걸 좀 받아 적으셔야겠죠?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집에 저기 한 명의 아내가 있고 두 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재밌자고 있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아무튼 제가 제가 아내의 이름이 이인경입니다 제가 이름이 이런 거 아닙니까? 아내를 너무 사랑하니까 여보 사랑해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데 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맞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시를 쓰게 저는 시를 잘 못 쓰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여보 사랑해 했다가 아내를 위해서 이 벅찬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를 써보겠죠 음 사랑하는 나의 꽃사슴 여성분들 너무 당황스러우시죠? 남성분들 이런 말 언제 해봤나 싶죠? 사랑한 나의 꽃사슴 그대의 호수 같은 눈망울에 내 영혼이 빠질 것 같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를 안 되는 걸로 시를 쓰다가 안 되면 벅찬 가슴을 노래로 표현하는 거죠 사랑해 사랑해 아 제가 아는 노래가 있어요 옛날 노래 중에서 이런 노래 있습니다 좋아하는 노래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괜찮다 그죠? 이게 바로 전도사들의 주제곡이라고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몸으로 표현하겠죠? 못할 것 같은데 사랑해 이렇게 춤을 춘다든지 넘어갈게요 아무튼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어르신들 생각에 아이들이 가장 깊은 고민이 뭘까요? 이런저런 고민이 있지만 가장 큰 게 뭐냐면요 열등감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깊은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 아이들이 힘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너무 평범하다는 거 아니에요? 인스타 보니까 방학 되니까 친구들은 맛있는 거 먹었다고 찍어 올리고 호캉스를 올리는데 보니까 나는 집에서 공부하고 앉아있고 짜증나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평범할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SNS에 보면 막 난리가 났어요 이것저것 좋은 데 갔다 어디 갔다 맛있는 거 먹었다 난리가 났는데 내 인생은 나는 지금 일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너무 평범하다 그게 여러분 힘들게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태생 자체가 누가 너희들을 어떻게 보든 여러분 성적이 어떻든 외모가 어떻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지평수가 얼마든 어떤 차를 차고 다니든 여러분 어떤 대학 나왔든 아무 상관없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감동이야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나의 감동이야 나의 시야 나의 작품이야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창세계에 보면 하나님이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말씀으로 아주 멋있게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사람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대답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 만들 때 흙으로 빚어 만들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흙으로 빚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게 있습니다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고민을 했어요 의논했어요 고민하다가 결론이 뭐였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들까? 하하로 어떻게 만들까? 고민 고민하시다가 전에는 말씀으로 다 만들었는데 고민하시다가 결론이 뭐였냐? 우리가 우리의 무엇을 따라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거예요 형상이 누구예요? 누구?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대요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뭘 닮았나요? 외모를 닮았을까요? 아니겠지요? 어떤 단체에서는 성품이라고 말도 하던데요 그리고 칼민이나 루터는요 재능이라고 얘기하기도 했는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 초등부 아이들을 영유아부부터 시작했어 이 아이들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끔 짜증날 때가 있지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그리고 우리의 모시트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는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아무 상관없이 뭘 닮았는지 알 수 없지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외모로 우리의 가진 실력으로 가진 스펙으로 스펙은요 기계에 쓰는 말이죠 사람한테 쓰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평가하든 아무 상관없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사람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가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다가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가진 것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아멘하지만 제가요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거든요 제가 여름 되면요 많은 곳에 다니면 아이들을 만나는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멘하는데 집 밖에 나가면 집에 가는 순간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다 까먹어요 이 말을 믿지 않아요 교회에서 많이 들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요 살아가면서 비교당하며 살아왔고 계속적으로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때로는 교회에서도 비교당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비교당하며 살지요 저도 저희 집은요 3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자마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두사 때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장인으로 말씀하시기를 집에 들어와 살아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아멘이라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처가살이가 힘들지 않냐고 불편하지 않냐고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제 성격을 보십시오 제가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불편하지 않아요 단지 장인 장모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요 장인 장모님이 TV를 보시다가 거실을 보시다가 제가 들어오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방이 3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칸만 쓰시고 저는 한 칸은 저의 신혼방이고 한 칸은 바로 저의 서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요 한 번씩 같이 사니까 제 아들이 5살이고요 첫째가 8살이거든요 그런데 둘째가 밥을 잘 안 먹어요 첫째는 아빠 닮아서 진짜 겁나 잘생겼어요 건강 진짜 전 공감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믿으시면 되겠어요 첫째는 저의 어릴 때를 닮았습니다 진짜 잘생겼습니다 아빠를 닮아서 둘째는 놀랍게도 태어났는데 40대인 제육을 닮았습니다 너무 당황했어요 태어났는데 어른이야 걔가 5살 됐는데 똑같은 얼굴이 말을 하니까 더 신기해요 둘째는 활발합니다 밥을 엄청 잘 먹어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밥을 안 먹으니까 이렇게 말해요 둘째가 밥을 안 먹으니까 아이고 이제 이현이 둘째가 밥을 잘 먹네 이제부터 둘째가 밥을 더 많이 먹었으니까 이현이 네가 이제 형아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할아버지 마음을 알죠 할머니 마음을 알아요 밥을 잘 먹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그렇게 아이들이 비교당하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도 아닌데 뭘로 평가받아요 등급으로 평가받습니다 1등급소 2등급소 3등급소예요 등 외에 당황스러워요 맞죠 당황합니다 어떤 친구가 실제로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떻게 학교에 있는 급식은 급식에도 1등급 소가 나오는데 저는 왜 4등급일까요?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이 등급으로 평가받습니다 끊임없이 비교당하면 살아갑니다 미안한 건 죄송하지만 집에서도 가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도 비교당하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이지만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관점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끊임없이 세상 관점으로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10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어린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누구와 비교하면서 산다는 것은 얘들아 뭐냐면 자기 자신을요 상품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아저씨가 고등부 친구들 중등부 친구들 듣고 있지 그 어떤 아저씨가 있잖아 그 직업이 뭐였냐면 골동품 가게 아저씨였어 근데 아저씨가 시골에 갔는데 놀랍게도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광을 쓰고 있는데 요광 아세요 여러분? 화장실 대신 쓰는 거 있어요? 요광을 쓰고 있는데 요광이 뭐냐면 청자고 백자인 거야 얘들아 오 당황스럽지 청자와 백자를 요광으로 쓰고 있는 거야 찾아갔어 할아버지는 그게 청자인지 몰라 할아버지 저한테 요광 5만원에 파십시오 팔았을까 안 팔았을까? 안 팔았습니다 왜냐면 할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판다 이거 내가 30년을 써왔던 내 요광이다 너무 청이 들었다 내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다 디스 이즈 마이 사이즈 뭐 이러면서 안 판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제가 5만원에다가 5만원 더 드리고 할아버지 엉덩이 사이즈에 딱 맞는 요광 쓰된 요광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아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할아버지가 팔았어요 자 그러면 질문인데 이걸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씻었겠죠 너무 더럽잖아 30년 썩았던 요광이잖아 펑펑 뿌리고 화해 타일 뿌리고 씻었어 자 깨끗이 씻은 다음에 얘네들이 펑펑하고 화해 타일 알까? 어르신들이 공감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도 오늘 3대니까 우리도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공감하시는 표정이신데 여러분 보세요 이 5만원짜리의 요광을 아저씨 가게에 진열대 위에 올리는 순간 얼마짜리가 될까요? 한번 말해보세요 네? 천만원 나왔습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30만원 경매는 내려가면 안 되거든요 얘들아? 우리 괜찮은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서 천만원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얘기해 볼래요? 70만원 괜찮아요 초등학생 오케이 좋아요 70만원 좋아요 또 괜찮아요 또 얼마예요? 네? 75만원 와 지금 붙었어요 지금 내 돈 아니거든 뭐 계속 얘네들 어디서 이런 거 어디서 본 거예요 너희들 엄마 아빠가 하니? 아 1500 나왔습니다 와 이제 조금 돌아왔어요 다시 상향가 1500 나왔습니다 그 다음 또 얼마 있을까요? 2500 나왔습니다 통이 커요 역시 역시 다릅니다 네 이제 3000 나왔습니다 좋아요 야 우리 주류학교 친구들 통이 큽니다 어차피 아빠 돈이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방금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게 다 맞아요 이건요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있어서 쉽게 설명하는 건데 여러분 상품은요 비교가 돼요 근데 작품은 비교가 안됩니다 제주도에 오면요 이중석 이중석 거리가 있고요 이중석의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추사기념관이 있습니다 가보셨나요? 제주도 오시면 그런 데도 좀 가보세요 알겠죠? 놀지 마시고 이런 추사기념관이 있고 이중석이 있는데 그걸 보고 누가 더 비싸냐 말하면요 바보스러운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돈으로 환산하려고 하지만 그거 자체가 작품이기 때문에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누가 미켈란저의 그림과 다빈치의 그림 보고 그것을 비교하겠습니까? 비교가 안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품이냐 상품이냐 앞에 있는 이 강대상은 작품인가요 상품인가요? 상품이죠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너무 크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 버리고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마이크가 마음에 안 들면 상품이니까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상품은 비교가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믿는 사람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들의 손자, 선녀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믿으시는 분 아멘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란 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상품은 비교가 되지만 작품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있는 그 자체가 독특한 하나님의 부르신과 독특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괴갈에 지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3대가 모이는 예배니까요 아이들을 대할 때 끊임없이 우리 안에 그렇게 좀 비교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회 갈 때 중학교 친구였습니다 그 중학교 친구가 굉장히 똑똑했습니다 똑똑하고 전교에서 한 5등 하니까 똑똑하지 않습니까? 중학생 친구가 여학생이고 굉장히 예뻤어요 예쁘고 집안 또 환경도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펌펌 흘리고 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제가 봤을 때 죽을 이유가 없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 말 듣고 너무 당황했어요 뭐라고 했냐 죽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좀 당황했어 뭐라고 했냐면 전사님 저는 있잖아요 머리가 너무 나쁜 것 같아요 전교 5등인데 당황했어요 그 순간 저의 성적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 것 같더라고요 위로가 되겠다 근데 이유를 물어봐서 상담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공감해주고 들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아빠가 계신데 일단 아빠가 죄송하지만 혹시 그 학교에 나온 분 계시면 죄송하지만 아빠가 서울에 있는 S대학을 나왔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은 것 같지만 조금만 생각해봐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일단 그 대학 나온 순간 그 집안의 기준이 높아요 안 높아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아빠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그런 부담이 얼마나 클까요? 일단 저희 집안은요 저희 집은 거의 무학입니다 저희 집은 대학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집은요 굉장히 불교가 엄청 심한 집안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학 대학교를 갔는데 집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얘들아 아빠 엄마가 때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게 좋은 거야 일단 우리 아빠가 대학 안 나오니까 우리 집안에도 대학을 나온 애가 있다면 난리가 났어요 신학교를 갔는데 아버지는 스님이신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서울대 나와서 유학하셔서 교수님이세요 엄마도 서울에 있는 이대라고 하는 대학을 나오셔서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애가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게 뭐냐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요 포항에서 전교 1등이었습니다 포항이 전교 1등이면 거의 전국 1등 아니겠습니까? 전교 1등이었습니다 애가 어릴 때부터 한 번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아빠의 칭찬을 한 번도 못 받아 봐서 그 아이가 아버지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대요 하루 3시간 자고 그런데 걔가요 그 아이가 전교에서 1등을 드디어 한 거예요 아빠 칭찬 받고 싶어 찾아갔대요 그 아이 표현이 그래요 찾아가서 아빠 너무 어렵게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못하는 상황이었나 봐요 무서워서 아빠 저 전교 1등 했어요 그 순간 아빠가 그 아이 표현이 그래요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갔대요 당황스럽겠죠? 이미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칭찬 한 번 받아보려고 그 마음 가지고 같이 집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를 찾아갔대요 할아버지 전교 1등 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버렸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손녀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아빠는 늘 전교 1등 했다 진짜 그때 그 아이의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서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 아이를 케어한지 몰라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게 두 가지입니다 겉으로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고 너무 괜찮은 친구인데 그 아이의 속내를 조금만 들여다보니까 마치 남형 환자와 같이 그의 마음이 세상 관점에서 썩어 문들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10대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들의 내면을 조금 더 돌아보고 상담해보니 그 아이들 내면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관점 속에서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좀 착하다고요? 우리 교회들이 좀 괜찮다고요? 조금만 더 아이들의 내면을 깊이 보십시오 너무 아파하고 있어요 저 현장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 느꼈냐면 교회를 오래 다녔고 교회를 오래 다녀고 교회에서 임원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았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중직자고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좋고 모태신앙이고 부모님이 그 아이들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중직자들이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데 자녀를 교육하는 방식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관점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기독교 학교 연구소에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 아이들에 대한 입시 아이들의 대학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놀랍게도 어땠냐면 세상에 있는 부모와 다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니 하나가 달랐는데 뭐가 달랐냐면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더욱더 고학력자가 되길 바랬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자녀들을 대하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하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손다 손녀를 바라볼 때 나의 아들 딸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 자신을 보고 여러분들 부모님을 볼 때 우리 부모님이 다 그렇게 하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야 얘들아 부모님도 아픔이 있거든 상처가 있거든 근데 바라볼 때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기도는 뭡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는 거야 아멘 아시죠? 이 밤에 기도하면서 세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나의 자녀를 바라보고 나의 미래를 바라보고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비교하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대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들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 아들 4살 때가 5살 때가 했습니다 탔는데 사람들이 많이 탔어요 많이 타니까 우리 아들이 갑자기 너무 답답했나 봐요 아빠 답답해 사람들이 꽉 찼어요 아빠 아무것도 안 보여 우리 아이의 표현이 그랬어요 아빠 똥꼬밖에 안 보여 냄새 나봐 이러더라고요 내가 좀 조용하면 좋겠는데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빠 허벅지밖에 안 보여 아 냄새 나 아 더러워 이러면서 자꾸 소리를 내길래 좀 조용히 시키고 싶었어요 어쩔지 모르고 있었는데 어우 냄새 나 아무것도 안 보여 답답해 아빠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빠 안아줘 이러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부끄럽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좀 신경 쓰기셨지 이러면서 우리 아들을 제가요 탁 안았습니다 그때 우리 아들이 한마디를 딱 했어요 뭐라고 했냐 이하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휴 살았다 엄청 냄새가 났나 봐요 엄청 지저분했나 봐요 너무 답답했나 봐요 휴 살았다 그거예요 예배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관점 보지 못하고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세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보이는 게 허벅지밖에 없는 거예요 냄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엉덩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예요 명예가 중요한 거예요 그 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역동이 안 일어나요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내 삶의 진짜 역동과 삶의 진짜 열매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면서 뭘 느끼니까 짧은 시간에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내 눈앞에 이것도 안 보이고 저것도 안 보이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업도 힘들고 도대체가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고 내 자녀를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저 안아주세요 하나님 저 안아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한 살아왔지만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내 힘으로 어떻게 멋있게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 자녀에게 이 신앙을 물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나를 다시 한번 안아주시옵소서 내 삶을 안아주시옵소서 나의 손자, 손녀들을 주님 안아주시옵소서 그러기 시작할 때 뻥 돌핀 하늘이 보이고 주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이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 신앙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실패가 있을 때가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자절하고 지금 아빠는 좀 힘들지만 나는 기억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어 지금은 아빠가 힘겨워 보이지만 아빠가 지금 살도 많이 빠지고 너무 힘들어 아빠 지금 이 뱃살이 스트레스 살이야 이러면서 내가 좀 힘겨워 보이지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야 차 타고 가다가 누가 끼어들면 방금 예배 마치고 가면서 싼 용하지 마시고 애들 앞에서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아, 그럴 수도 있지, 그죠? 저럴 수도 있지 삶에서 수많은 문제와 교회에서 이런저런 다툼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들 앞에서 제발 좀 그분들 욕하지 마시고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에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악기도 필요하고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준비할 거 많지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가장 좋은 교육의 요건은 뭔가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 한 번 쓰다듬어 주는 거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교회 어른들이,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인 여러분들이요 우리 아이들 머리 한 번 쓰다듬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거 그게요,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보여주고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는 것이죠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곧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을 얘들아, 혹시 그거 봤니? 내가 목사님 옛날에 우리 아들한테 그림책 읽어주려고 서재의 책을 보다가 그림책이 나왔는데 목사님이 30대 중반 때 그림책을 보다가 너무 은혜 받아서 혼자 울어버렸어 동화책 보다가 막 눈물이 너무 난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아는 사람 알 거야 여러분, 혹시 아세요?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너는 특별하단다는 동화책입니다 알지요? 이런 공감성 너는 큰 인물 될 거예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그지?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참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피곤할 거야, 그지? 힘내, 조금만 더 엘리라고 하는 목수가 있는데 이 목수가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어 나무 인형들을 만들었는데요 이 나무 인형들이 어떻게 하나요? 서로서로 마을을 형성하며 살아가는데 서로 비교하며 경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뭔가를 잘해 잘하면 금별을 딱 붙여요 나무 빛깔이 좋아 금별 딱 우리도 따져볼게요 공부를 잘해 금별 딱 1등급 금별 5개 다이어트 성공 금별 10개 보니까 널 보니까 성격이 너무 좋은걸 금별 5개 근데 문제가 뭐냐 잘하는 게 없고 탁월한 구석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요 잿볕을, 잿볕 벌점을 탁 먹이는 거예요 주인공 이름이 펀치넬로입니다 래퍼가 아니야, 얘들아 이 펀치넬로가 있는데 이 펀치넬로는요 제가 영상으로도 봤는데 일단 외모 자체가 별로야 나무 색깔 자체가 별로야 바로 벌점 목소리도 이래요, 유튜브 보니까 안녕하세요, 펀치넬로예요 바로 벌점이 목소리도 별로고 점프도 못하고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로 따져보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공모 4등급 벌점 팍 남친한테 차였어 벌점 5개 팍 다이어트 실패 벌점 5개 팍 이번 시험 밀려 적었어 벌점 팍 보니까 성격이 소심해 벌점 팍 너는 예배로 잘 못 들이는데 벌점 5개 팍팍팍 여러분 보세요 펀치넬로가 벌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금별 있는 사람 상이 많은 사람 부러워 안 부러워? 부러워했습니다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창을 받고 싶은데 너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펀치넬로 너는 우리 마을의 수치야 너는 있잖아 1년에 한 번씩 최고의 금별상을 뽑고 최악의 나무 인형을 뽑는데 너는 아마 최악의 나무 인형이 될 거야 아마 우리 마을을 떠나야 될 걸? 여러분 중에서도 때로 벌점과 금별 벌점 때문에 힘든 친구 있을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10대가 떠오르고 저의 어릴 때가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공감이 된 거예요 동화책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펀치넬로가 주인공이 어느 날 루시아라고 하는 나무 인형이 있는 거예요 여자 나무 인형 놀랍게도 그 친구는 금별도 없고 벌점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헐 찾아갑니다 루시아야 너에게는 왜 금별도 없고 벌점도 없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엘리를 매일같이 찾아가고 있어 이 엘리는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대임하는 건데 엘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여러분 찾아가고 싶지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한 소문이 있었거든요 엘리는 목수니까 톱이 있고 칼이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 걸리면 잘못 걸리면 나무 인형들을 잡아서 이쑤시기를 쓴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죠 두 번째는 이런 거였습니다 어떤 이유였냐면 누가 말하는 거예요 펀치넬로 너 엘리한테 루시아 따라 가려고 한다면서 내가 가지마 너처럼 벌점 많은 나무 인형을 엘리가 좋아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있죠? 나도 주님께 다시 나아가고 싶지만 용기를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내 모습을 아시는 것 같고 지난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실패와 자존을 다 아는 것 같아서 용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밤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 달려가는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펀치넬로가 용기가 없어서 어쩔지 모르다가 에이 모르겠다 하고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시작이고 예배의 시작이죠 찾아갔는데 무서웠어요 찾아보다가 도망가려고 하는 그때 엘리가 나타났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펀치넬로야 안녕 저를 아세요? 알다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리고 루시아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단다 아 저에 대한 이야기를요? 그 다음에 질문합니다 펀치넬로야 너에게 벌점이 아주 많구나 그 순간 뭐라 했을까요? 그때 있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변명하기 시작해요 저도 벌점 받기 싫었어요 저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저도 벌점 받기 싫고 나도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제가 그때 저희 어릴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게 중학생 때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수학을 공부해보려고 제일 앞에 앉았습니다 저는 이 키가 중학생 때 키고 제가 이 얼굴이 중학교 때 얼굴입니다 선생님이 좀 부담스럽겠죠?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플러스가 있는데 가로가 있고 플러스가 넘어가면 뭘로 바뀌죠? 마이너스로 바뀐대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손을 딱 드니까 선생님이 당황하더라고 잠만 자는 애가 갑자기 손을 드니까 화장실 갈래라고 물어보시더라고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뭐냐면 방금 플러스가 넘어가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선생님은 너무 명쾌하고 너무 훌륭한 선생님이셔서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셨고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것은 바로 약속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제가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저는 너무 진짜 진지하게 선생님 약속이라니요 저는 오늘 그 스왁이라는 이 친구를 처음 만났는데 그런 약속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 저는 약속을 해본 적이 없고 지가 지 마음대로 풀리고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말씀을 드리자 선생님은 다시 한번 명쾌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나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날 이후로 수학생 얼굴이 가물가물하고 EBS를 볼 때마다 수학이 당황스럽고 제가 이래 봬도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장입니다 제가 어릴 때 교장이 되고 싶었는데 재미있는 학교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교장을 안 시켜줘서 5년 전에 제주도에다가 학교다라고 시작해버리고 내가 교장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시대에 맞는 역량 스타트업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아이들이 이렇게 키워야 돼요 여러분 야전에서도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교장쌤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물어봅니다 목사님 교장쌤님 수학을 가져와서 저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수학을 딱 보는 순간 여전히 검은 거는 글씨고 흰색은 종이였습니다 제가 부끄럽게 교장쌤인데 모른다고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어요 뭐라고 했냐 수학은 원래 혼자 푸는 거야 자기 주도 학습 몰라? 수학은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순간부터 너의 것이 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한 번은요 담임쌤이 국사쌤이었습니다 국사 선생님이요 이분이요 어떻게 하냐 국사를 100점 맞는 친구가 있으면 한 3명 정도가 반해서 100점 맞았는데요 어떻게 하냐 온갖 축복을 다 하셨습니다 100점 맞으면 너는 우리 반평균을 높이고 역사를 아는 정말 우리 애국자고 이러면서 엄청 칭찬을 했어요 문제가 뭐냐 50점 밑에 있는 친구도 한 3명쯤 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는데 50점 밑에 있는 친구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다른 축복을 하셨습니다 제가 초등학생에 있어서 담을 수 없는 수많은 말들을 하셨습니다 너는 진짜 우리 반평균을 깎고 이러면서 온갖 축복들을요 방언으로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을 너무 듣기 싫어서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남들 2주 동안 공부할 때 저는요 오로지 국사만 봤습니다 제 국사를 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쳤어요 몇 점 맞았을까요? 몇 점요? 70점 누굽니까? 제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2주를 공부했는데 제가 100점 맞았습니다 그때 제 인생의 첫 100점이었고 마지막 100점이었습니다 100점 맞아서 드디어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제가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얘들아 봐라 100점 손 들어봐라 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저요라고 외쳤습니다 저 뒤에서 근데 그날 따라 놀랍게도 7명이 100점이었습니다 조금 쉬었나 보지요? 선생님이 평소에 100점 잘 맞는 친구들 3명을 칭찬하고 제일 뒤에 있는 저를 칭찬 안 했어요 제가 이걸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펀치렐러가 말하는 거예요 저도 벌점 받기 싫었어요 금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저도 엄마한테 인정받고 싶은데요 저도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데요 저도 선생님께 인정받고 좀 잘해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어떡해요? 저도 교회에서도요 더 인정받는 신앙인으로 살고 싶은데 안 될 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성범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겠습니까? 펀치렐러 그러는 거예요 저도 벌점 받기 싫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에 저는요 울음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펀치렐러야 너는 나에게 그런 변명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벌점을 주지? 누가 너에게 금별을 주지? 너에게 벌점을 주고 너에게 금별을 주는 그 나무 인형들은 다 내가 똑같이 만든 나무 인형일 뿐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주 특별한 나무 인형이란다 믿었을까요? 안 믿죠 제가 특별하다고요? 춤도 못 추는데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점프도 못하는데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야 오늘 설교 들으면서 목사님 제가 특별하다고요? 제가 작품이라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제 상황 대보고 하는 말씀이세요? 제 상처를 목사님이 아는 거예요? 눈썹도 반밖에 없으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제가 있었던 우리 지방 꼴을 목사님이 알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특별하다고요? 웃긴 소리 하지 마세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펀치렐러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특별할 수 있습니까? 특별하지 않아요 그 다음 말 한마디가 너무 감동적입니다 엘리가 그 펀치렐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딱 한마디 합니다 펀치렐러야 기억해 네가 특별한 이유는 네가 무언가를 잘하고 대단하고 특별한 것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상점 때문이 아니고 한마디 딱 합니다 네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한 가지야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인 거 아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며 살아가요 공부하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박사학위까지 막 가지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때로는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떤 존재라도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가진 것과 내가 무엇인가 누리고 해가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작품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감동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작품으로 감동으로 만드셨는데 창세전부터 전에 예비하사 선하신 뜻을 위하여 지의심을 받았다 믿습니까? 지금 좀 성적 없어도 좀 공부 못해도 내가 가진 것 좀 적어도 내 부족함 같아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서 선하신 뜻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시로 부르셨다 때로 우리의 자녀가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자녀가 좀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가 다니는 친구 오늘도 안 그래도 상담을 좀 했는데요 우리 학교에 한 명이요 집에서 엄마도 오늘 이렇게 가게에서 훔쳤대요 가게에서 엄마한테 엄청 맞고 어쩔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저도 그 말을 듣고 많이 위로해드리고 저도 어릴 때 좀 그랬기 때문에 좀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데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 때로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녀 하나님 맡기신 귀한 나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감동이고 이 땅에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쓰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반두 좀 해주시고요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약하게 져주시고요 제가 시간이어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제가 10대 때 저는 불교 집안이라 했잖아요 예수님 전혀 모르던 집안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요 많은 직업을 가지셨어요 제 아버지 일단은 특수사 출신의 태권도 공인 5단이십니다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맞으면 엄청 아파요 저 많이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이발소 하셨거든요 이발소를 다섯 번 정도 하다가 문 닫고 하다가 문 닫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자격증 없이 하시다가 걸리면 문을 닫았습니다 중간 네트워크 마케팅 불법 다단계도 좀 하셨고요 고문을 상도 하셨고요 이런저런 일들을 하시다가 아버지께서 갑자기 속세와 인연을 끊으시고 절에 가셨습니다 3년간 돌을 닦으시더니 머리를 깎으시고 스님 목장을 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제 나를 아빠라 부르지 말고 원강 스님이라 불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홍길동도 아닌데 아빠를 아빠를 못 부르고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아버지는 전직 이발소 하셨으니까 과연 머리를 직접 잘랐을까 다른 사람 잘랐으니까 되게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물어보지 못했어요 맞을까봐 아버지께서 스님 하시다가 철학관 하시다가 지금은 다른 일들을 하시고 아버지를 저럴 때 저는 아버지를 좀 싫어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좀 싫어했어요 아빠가 싫고 오랜만에 만난 아빠는 늘 때리고 혼내고 물론 지금 와서 아버지 말씀은 내가 좀 나쁜 길 갈까봐 그랬다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도 좀 됩니다 엄마가 있어요 엄마 한 명이 아니에요 다 말할 수 없지만 헤어진 엄마가 있고요 또 헤어진 엄마가 있고요 제가 여기 대구잖아요 제가 고향이 대구거든요 물론 세 살까지 살았어요 세 살 때 기억나는 게 엄마 아빠가 막 싸웠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 엄마를 못 만났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도 한 10년 동안 엄마였지만 제가 기억나는 게 초삼 때 폐렴에 걸려서 할머니 집에 있다가 대구에 왔거든요 그때 이 얘기는 초등학생에서 하면 안 될까요? 아무튼 어머니와 관계도 좋은 분이셨지만 그 어머니도 헤어지시고요 아버지가 세 번째 엄마는 아버지가 스님 할 때 만나신 전보는 보살님이셨습니다 실제로 강신무 아십니까? 신들려 사시는 분 학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고 세수무가 있잖아요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실제로 강신무셨거든요 학습무는 이런 분들입니다 딱 들어오시면 전보 오시면서 딱 들어오면 집에 무슨 일 있지? 어떻게 하셨어요? 무슨 일 있으니까 온 거예요 맞죠? 혹시 집 마당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죽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학습무 사람들이거든요 어머니는 실제로 강신무였습니다 어머니도 좋은 분이셨지만 내추러로 돌아가셨어요 신들린 분들이 끝이 좀 안 좋잖아요 저희 고모도 유명한 보살이신데 저희 집이 좀 영적인 지말이거든요 저희 고모도 울산에서 유명한 보살이신데 제가 몇 년 전에 간질러 들어 누우셔서 제가 복음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스무살 때 장례를 다 치러드렸고요 그리고 네 번째 어머니도 제가 스물다섯 살 때 필리핀에 단계성교로 갔다는데 또 세 엄마가 와 있었습니다 또 내 허락 없이 아버지가 엄마라고 불러라고 하길래 아버지를 따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제가 공식적인 엄마들 외에 지나갔던 비공식 아줌마들까지 제가 제대로 못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가 너무 많습니다 더 생기면 힘드니까 6개월 뒤에 제가 돌아올 때까지 계시면 엄마로 모시겠다고 했는데 감사하게 지금까지 십몇 년 지났는데 엄마로 계십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더 이상 엄마가 생기면 힘듭니다 간증하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요 우리 아들한테 누가 할 할머니라 말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짧게 얘기했는데 다 말할 수 없고요 이런 가정에 자라서 제가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여러분 낮았죠? 공부도 못했고요 인생에 꿈도 없고요 소망도 없었습니다 뭘 위해 살지 모르고 친구들 어울려다니면서요 나쁜 짐 많이 했습니다 좋아하는 거랑은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고 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게 왜 좋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달리면요 그때서야 엄마에 대한 원망 엄마가 아무리 아빠 싫어서 떠났어도 한 번쯤 아들 보러 올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럴 거면 나를 왜 나왔나 이런 마음 들어서 그런 원망과 분노가 있는데 오토바이 타고 달리면 그때서야 조금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때로는 그냥 이 손 놓고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럴 용기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제가 감상의 뭐냐 제가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때가 돼서 한 수련회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동요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제 마음 안에 사랑한다 아들아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눈을 떴어요 혹시 어떤 사람들이 했을까 봐 없더라고요 그때 직감적으로 저들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 있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저는 화가 났어요 내가 무슨 작품이에요 내 인생 대보고 하는 말이에요 화가나 제가 그분께 욕하다가 하나님께 얼마나 욕한지 몰라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갈 수 있냐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엄마 보고 싶다고 저도 기도해봤어요 내 환경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날 제가 사태질을 하나님께 했어요 수련회는 마지막 날에 갑자기 제 마음 안에 그 마음이 찾아왔는데 직감적으로 그 하나님이 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고 똑똑히 말씀해 주셨어 참 실패 많고 아픔 많은 제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아들아 저는 그 음성을 아직 잊지 못하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여러분 그때 여전히 환경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학교 집에 가도 그런 상황이었고요 뭐가 바뀌었냐면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우리 엄마가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사랑한다고 엄청 말해요 이 하나 사랑해 이 하나 사랑해 우리 아들이 말해요 아빠 그만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랑한다고 엄청 말할 말인데 아마 우리 엄마가 저한테도 어릴 적에 사랑한다고 많이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으로 들렸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하나님이란 분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란 분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사랑한다 아들아 했던 그 고백의 말이 놀랍게도 그날 밤에 믿기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이요 하나님이 오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 이 말씀이 내 안에 믿기니까요 그때부터 내 마음 안에 기쁨이 일어나요 그게 믿기고 나니까요 제가 그날 하나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관점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뀌었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제 친구가 말하더라고요 오이야 오이니가 앞에서 흰옷을 입고 찬양인다는 모습을 내가 환상으로 봤어 환상을 봤대요 이상한 친구예요 그 친구는 환상을 보고 지금 교회를 안 다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길래 내 친구들 다 웃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주에 시흥하다가 잘렸거든요 노래를 못해갖고 기뻐하며 불러요 저 혼자서 다른 노래 기뻐하며 딴 노래를 불러서 교회 예배가 멈췄어요 근데 제가 그날 작은 소리를 뭐라 하기도 할게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된다거나 제가 누군가의 그런 삶을 산다고 말하면 너무 부끄러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오늘 이 밤에 제가 어제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하나님 마음을 제가 경험할까 너무 행복한데 저도 이제 이제부터 누군가에게 나보다 좀 더 불쌍하고 아픔이 많은 누군가에게 저도 저 앞에서 누군가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그날 밤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병여의 그 작은 떡과 물고기 한 아이의 떡을 사용하셔서 5천명을 먹으시고 실제 1만 5천명을 먹으신 것처럼 하나님 그날 밤에 저의 작은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고 전국에서 아이들을 만나고 제주도의 복음의 불모지라 불리는 그 땅에서 기독교 학교를 세워서 고군분투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만 기억하십시다 눈을 들어서 세상 관점이 아니라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시고 내 인생을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아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너무너무 아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심에 너무 감사하는 이 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안아주세요 고백하는 우리 귀한 유년부 초등부 귀한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님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